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확실히 추워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계속 추워지면 좋은데 캘리포니아는 10월달까지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글쎄 요즘은 질문들이 없어서 별 재미가 없어요, 그죠? 다 물어봤나 봐,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도다 그냥 14장으로 들어갈까요? 네, 본안집사님? 출애굽을 할 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을 때가 출애굽을 할 때인지 아니면 가난한 땅에 들어갈 건지 광야 생활에서 항상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언제가 구원이었는지 언제가 구원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데 계속해 봐, 맞아 지금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맞기는 맞는 말이야 정리를 내가 해 줄게요 왜냐하면 지금 본안집사님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 질문을 짬뽕으로 해서 혼동이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른 이슈인데 다른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 사과하고 오렌지를 자꾸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영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한테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노예를 살다가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를 살다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의 노예를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에 즉 우리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되잖아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자꾸 쓰러지잖아요 그죠? 쓰러지면 처음엔 이런 생각 들죠 아, 바보 같은 놈들 왜 이렇게 자꾸 쓰러져? 그러죠? 그러다가 한참 살다 보면 어, 이게 나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런데 이제 책들을 읽다 보면 신학자들이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어로는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말이에요 Already and not yet 그 말은 이미 이루었는데 아직도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무슨 기러기 날아가는 소리야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아직 천국에는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왜 완성됐는데 우리 천국에 안 있어라고 물어본 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Not yet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짬뽕을 시켜버리면 애국에서 나온 게 혹시 이런 건가 하면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그럴 때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말하자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업을 다 누린다라는 것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으면 나한테 무슨 베네핏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뭘까? 천국 가는 거 그죠? 천국 가는 거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못했지만 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흔히 이런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으면 제일 좋을 때는 그냥 애국에서 나왔을 때 물에 다 빠져 죽으면 그만이야 그죠? 이제 천국 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인카운트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그때 다 그냥 어디 저기 독약 먹고 죽으면 그만이야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받은 주님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그 누림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부들이 그냥 사이가 안 좋았다가 사이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매일 있다가 그냥 아기처럼 잠을 잔다든지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보람 없이 그냥 살댔는데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의미를 깨닫고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베니핏이야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베니핏이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두 다 누리면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200만명이 나와가지고 몇 명만 들어갔어요? 두 명 들어갔나? 두 명 들어갔죠 여수하고 갈렛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사람은 많이 없고 그렇지만 중간에 나도 누리고 당신도 누리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남 정리까지 해주고 있으니 또 없어요? 구수정 집사님 먼저 손을 들었어 누가 보금 23장에서요? 잠깐만 누가 보금 23장에서 27절로 어디요? 31절까지 27절로 31절까지 질문은? 우리 한번 읽고 먼저 할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가는 장면이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그런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하라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아파해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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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나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막 울죠 그죠? 왜 울었을까? 여자들이 여자들이 왜 울었을까? 이제 이 남자가 혹시 이래서 울었을까? 아,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무 슬프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었죠 어떻게 왜 울었을까? 아,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쫓아다니던 예수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도 있고 또 그냥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다니던 사람이 고통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죽게 됐구나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우는 거야 그 마음이 애처로워서 그냥 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보고 울지 말라이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보고 울지 말라고 그랬을까? 부활할 것도 있고 또 있어요 날 위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왜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 내가 알아서 한다 다시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봐 지금 이 여자분들이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왜 울고 있어요? 자기가 따르던 귀한 분이 고통을 받으니까 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이 내가 받는 고통보다 앞으로 너와 너의 자녀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많다? 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아, 근처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뽀르륵 나와야 돼 이게 그냥 바늘로 푹 찌르면 푹 이게 나오듯이 으악 나오듯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누구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왜냐하면 세상에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뭘까? 지옥으로 가는 거지 지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지금 불쌍하다 안 됐다 해서 슬픈 거 하고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다 신경 쓸 거가 아니고 지금 뭐를 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생각하고 지금 지옥 가는 거 천국 가는 거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을 간다면 지옥을 간다면 나를 이렇게 따르다가 결국 그걸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불쌍하다고만 생각해서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라고만 생각해서 우짜고 저짜고 하다가 천국 가는 비자를 못 받아버리면 당신에겐 앞으로 다가오는 고통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받는 고통보다 훨씬 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무슨 임신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나 지옥 가는 거 하고 또 나하고 우리 자식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나쁠까? 뭐 둘 다 나쁘지만 그러니까 혹은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큰 문제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울고 있는 사람은 푸른 나무, 마른 나무 푸른 나무지 푸른 나무 푸른 나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거예요 차라리 저 산이 나를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죽여 없애면 지옥이나 안 갈 수나 이깟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지언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 진짜 언젠가는 그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와요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그 날이라는 거는 이제 백버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날이 오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친척, 부모, 형제, 자녀들이 다 갈라진다고요 절대로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가요 나 아닙니다 못된 신앙은 못 가 그죠? 할태신앙도 아무리 해도 못 가요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도 못 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교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하다가 선교해서 아니 선교사를 하다가 순교했어요 아무 상관없어 자기는 자기의 구원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게 없어져가지고 만약에 부모는 천국 가는데 자녀가 지옥 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예수님은 거기다 신경을 좀 더 쓰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해라라는 뜻이죠 아멘 여기 보면 가슴을 치며 울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아니다 정말 울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 제가 이렇게 이제 인카운터나 우리 IGL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마음에 안 내키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간증하는 분이 자기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잘 울어요 울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자기한테는 슬퍼서 울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언제 정말 울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나는 정말 인생을 헛살고 내가 실수했어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때 정말 자기가 가슴 아파서 울어야 되는데 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잘 살다가 일곱 살 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여기 어떤 부모님을 잃고 이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뭐라고 하죠 인생의 하소연을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렉쳐나 로열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자기 그냥 우리 남편이 저를 막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울음이 남아앉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울지 말아라 정말 울어야 될 때가 따로 있단다 정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가 예수를 모르고 우리 자녀가 예수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때 정말 슬퍼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 신앙은 인생을 하소연하는데 그 하소연이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하죠 그거 하자고 하여튼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우리 신동훈 입장 어? 아 그 중요한 날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건 그날 제가 읽고 있는 날 이메일 보냈는데 아 그래요? 읽을게요 한번 읽어봐 국사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최후의 신선의 날은 언제 오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마태복음 24장에 같이 읽어야지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 나와요? 어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안 나왔어? 네 이야 진짜 아까부터 안 나오는데 나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이거 배터리가 없나 보다 AA 두 개만 주실래요? 어? 왔나? 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위일체 선고성자 성령의 하나는 짓인데 또 어떨 때 또 분류돼가지고 나는 몰라 아고 그렇죠 네 네 삼위일체일 땐 삼위일체로 이런 거는 비밀이 있습니다 아고 그렇죠 아니 이게 왜 악기가 말이 안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성경이 잘못 쓰인 건지? 성경이 잘못 쓰였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감히!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를 빼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게 3.21체랑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3.21체로 이렇게 말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3.21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3.21체를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를 하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풀어질 수는 있어. 그렇지? 그런데 3.21체를 우리가 다 지금부터 3.21체 강론을 합시다. 그러면 3.21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 구절은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잃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3.21체가 쫙 갈라지지.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는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을 때 하늘에도 하나님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과 능력이 같다는 거예요. 능력은 같은데 거기도 한 분이 계시고 여기도 한 분이 계시다는 거야. 능력은 똑같은. 똑같은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자꾸 그걸 그려보다니까 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맞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세상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또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특이한 형체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 똑같은 분인데 지금.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신통망통한 걸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자기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자기가 이 날 이 날을 알고 있는 거를 빼버렸어.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는 없앨 거야. 이렇게 못해요. 마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그 사람은 용서할 수는 있지만 기억에서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기억조차 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에서 그걸 이렇게 싹 빼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지식에서 당신의 날리지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거에서 이 날을 일부러 일렉티블리 뺐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모른다. 왜? 내가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구세주로 사느면서 그 날은 그 날은 나의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빼버렸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비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논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그냥 이렇게 테이크했다. 이건 내 거다라고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2014년 10월 뭐지? 1994년 다미성교회 그때 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때 올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까지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왜? 그렇지 않고 그냥 깨어있어라. 그러면 제자들이 뭐냐면 아니 그건 또 무슨 억하심정입니까? 다 아심스러운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경상도 사람 얘기인데 이렇게 비밀 번 비밀 누구냐? 그래서 암호 그러면 고구마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암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고 고구미 그런 거예요. 이 새끼가 그냥 그 다음 날 또 뭐냐 그러니까 고구미 세 번째 너 오늘 한 번만 누구냐 고구미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때리는 거야 막 군화를 밟고 그랬더니 맞으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 아니 아니 좀 삑하면서 김진기 그러면서 감자인가 자기는 고구마인데 고구마가 안 나오고 고구미 김진기 감자라는 김진기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내 이름 뭐냐 그랬더니 듣깁니다 안 듣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못하고 다음 시롱 그랬더니 하여튼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날을 알고 있으면 그 후에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한다고 그걸 알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내리고 세상에 그런 일 예수님이 그 일을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리포서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실지인데 그 자리를 내놓고 인간의 욕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뺐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렇게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나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당신이 그 지식에서 일부러 뺐다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뺄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겸손하게 험불하게 그걸 자기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날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 날을 향해서 살지 말고 그 날이 내일 임박한 것처럼 살아라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아멘?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게 이제 삼위일치하고 이렇게 섞이다 보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다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나는 내 세상을 찾고 하나님의 세상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거야 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은 이 세상 밖에 있는 이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일지인데 그걸 내가 내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그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는 몰라도 아멘? 우리 창세기 14장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또 우리 남자들이 이번엔 짝수를 읽을까? 지난주엔 여자들이 짝수를 읽었는데 여자들이 먼저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 이렇게 읽는 거야 하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자 시작 잠깐만 우리 남자들 다 같이 아 니네들도 별 수 없네 따라해보세요 자 남자들 2절 시작 뭐지 혹시나가 역시나 우리 3절 우리 우리 단식인 돌자리 곧 지금 범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그리지면 황한 황한 황을 기념하여 세일의 세상에 사랑하느라 그대의 세상에 그들아와 외도와 부하 분명한 황들이 나와서 아스로 도가로 아리나이 아우 도가와 도구를 하여 수족도 사회에 기다려 엠족족을 치고 호리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에바란까지 이르렀으며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곧 소알왕이 나와서 시띔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도구를 다섯 왕이 에바란 왕 부하로 나올라 하여 이르렀으며 이르렀으며 신하자라라라 왕 사례라라 왕 아리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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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자신을 나누어 말하면서 그들을 쫓아가고 아멘의 아피랑 후아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라 살렘완 멜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성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러 맹세하노니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스토리는 별로 어렵지 않죠 지난주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갈라졌죠 아브라함은 서쪽에 롯은 동쪽에 동쪽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어디랑 났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무라라모왕,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 말이 다 어디 있는 왕들이냐면 여기 있는 왕이에요 여기 그때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신할광야 생각나세요? 노아가 가족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신할광야에서 머무네 여기 신할왕이 나오고 엘람왕이 나오고 여기가 엘람이거든 주로 이 동네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동네죠 이 동네에 있는 네 왕하고 다섯 왕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사해죠 사해, 염해 그러니까 소동과 고무라가 있는 이 염해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왕들하고 지금 여기 있는 왕들하고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다고? 위에 있는 왕들이 이기는 게 당연하지 왜? 여기 있는 왕들은 다 시병 차는 왕들이에요 그건 충청도 사투리인데 시병 차는 왕들이고 여기 있는 왕들은 이제 아싸 하는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빛깔나는 왕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싸우느냐면 여기서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어? 여기서 이겼죠 워낙에 이 나라가 크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여기다가 재물을 바쳤어요 십몇 년을 바치다가 나중에 시켄 타일 돼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더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갔을 때 누굴 데려갔다고? 로또 데려갔다는 거예요 포를 잡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이 이제 예루살렘 밑에 이쪽에 살고 있었거든 이 밑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318인을 데리고 이제 군사죠 318인을 데리고 쭉 쫓아가가지고 여기 어디서 이제 접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여기서 접전하게 돼가지고 여기 다메색이 있는 데서 접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기고 이제 데리고 와서 다시 이제 소돔과 고무라 땅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오면서 보니까 이제 다 졌다가 도망갔던 왕들이 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줄 게 있느냐 그랬더니 나 줄 필요 없다 네가 나 주면 나중에 또 내가 잘 사는 건 네가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럴까 봐 나 싫다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10분의 1조 11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누구? 멜기세덱이라는 그게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주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렇죠 멜기세덱의 뭐 반차를 따라 누가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맞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의 왕이여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이라 이건 무슨 뜻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높은지 이렇게 감탄하라는 말이죠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뇌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때에 이제 10분의 1을 드려라 누구한테 뇌위 제사장들한테 드려라 그런데 이미 그 전에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위 자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분분합니다 의견이 이 멸기세대는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린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멸기세대는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이 멸기세대는 누구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모르냐 그러면 전혀 모른다 깜깜하게 모른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학사들 이렇게 말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는 거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뭘 넣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이유일까? 무슨 이유에서 이걸 넣을까? 왜냐하면 멸기세대이라는 사람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멸기세대 찾아보면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히브리스에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스는 언제 써야 된 거죠? 신약시대에 써야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멸기세대 이야기를 넣으려면 히브리 저자가 넣으려면 신약시대에 그걸 넣었어야 돼 그런데 아니야 신약시대 이전에 이미 멸기세대 이야기가 있었어 그럼 왜 넣냐? 넣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삽입했다라는 설이에요 저는 그 설을 안 믿습니다 삽입 안 했어 이야기는 워낙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비슷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당하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은 너도 별일 다 봤지? 보세요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별일을 다 봤습니다 정말 별일을 다 봤어요 별 사람도 다 만나보고 정말 별, 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직 그거하고는 아직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별거를 다 봤어요 여러분들도 별거를 다 살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산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Navy Army Army glaubeing Marine Air Force 별일을 다 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알앱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다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와서 한 사람을 딱 잡는다 누구를 잡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를 해가면서 그 사람이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해서 결국은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 믿는다 그러면 또 뭐가 나와야죠? 쩌릉 나와야죠 이제 우리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혹은 나를 여기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머리로는 아무리 쥐어짜도 이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 생각만 하니까 내 생각만 하니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르냐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흔히들 멜기세대 왕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왜 여기다 이런 일이 나오느냐 하고 물어보는 데는 뒤에 이런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무슨 그림자가 있느냐 하면 쓸데없이 누구 생각해 내 생각해 도대체 이건 뭐야 난 말도 안 되는 누구 생각해 내 생각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대이라는 사람 저도 한참을 한 10여 년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보탈을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멜기세대 뭐 이러나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은 멜기세대의 반차를 타고났다라는 말은 멜기세대 같은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대기 아니고 멜기세대 같다라는 말은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저에게는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런 사람도 사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얼만큼 안 된다 아주 안 된다 틀림없이 안 된다 해보나 만하다 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누구 생각이라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려보세요 당신도 될 수 있대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 그거는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내추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혹시 새돌이라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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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새돌 누구? 새돌 이름이 새돌 성은 잊어버렸어 이세돌 누구죠? 바둑 몇 단? 바둑 구단이에요 구단 한국에 바둑 구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래 몇백 년 만에 하나씩 난대요 구단이 8단까지 있는데 구단이래 구단 10단은 없대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에서 바둑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물론 뭐 조금 알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바둑을 이제 컴퓨터한테 바둑을 가르쳤어 누가 이길까? 어? 누가 이길까? 그거를 이제 처음에 유럽에 있는 챔피언하고 이제 싸웠어요 싸웠더니 뭐 4대 1인갈로 이제 기계가 이긴 거야 컴퓨터가 이긴 거야 그러면 세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바둑이 이 세상에 있는 게임에서 제일 어려운 게임이래 어? 그러니까 무슨 장기 택도 안 되고 또 우리 저 저 뭐죠? 이거 체스 체스는 세발의 필요에 바둑에 비하면 그 그 파서빌리티가 그 그 그 그 뭐라고 하죠? 그 수가 수가 뭐 무한대로 나간대 그래가지고 바둑이 전세계에 있는 게임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게임이래요 하여튼 그 그거를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이 바둑을 굉장히 중요시 한국에도 지금도 있대요 기원이라고 생각났어요? 기원 기원에 가면 그냥 딱 할아버지들이 담배 팍팍 패면서 근데 구단짜리에 결국 흘러 흘러가지고 이 새돌이라는 사람한테 탁 온 거야 그래서 새돌한테 이사돌씨인가?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이사돌씨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섯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얼만큼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글쎄 뭐 한 5대 0? 뭐 이렇게 자신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바둑은 무한되기 때문에 이 파서빌리티가 무한되기 때문에 기계로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기계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새돌이라는 사람이 정말 재밌어요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이 점점점점 그게 처음에 이렇게 이게 한 몇 시간째 사이에 얼굴이 완전 그냥 뭐죠? 그런 걸 보고 이제 똥 씹은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완전 뭐지? 자기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다섯 게임에서 아마 한 게임인가 이긴 것 같아요 한 게임이고 너무 좋아서 막 울어 누가 울어? 기계가 우는 게 아니고 그 새돌이라는 사람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세상에 내가 확신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알면 꼭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그 세계는 내가 아는 세계는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왜 살렘의 왕 멸기세대기라는 사람을 성경에 툭 던져놓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넌 아무것도 몰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처럼 들려요 그럼 난 바보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 걸음 더 높으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느냐 참 이상해요 저는 제일 이상했던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멸기세대기를 딱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막 전쟁해가지고 딱 이겼는데 살렘의 왕이 멸기세기라는 사람이 딱 나왔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딸님 말해봐 제일 먼저 듣는 생각 뭐라고 그래요 넌 누구냐 그러죠 왜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오니까 그러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하죠 그리고 뭘 하죠 10의 1조를 드려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넘겨지르려고 너무 많이 생각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제가 어느 날 책을 봤는데 너무 웃겨서 제가 그냥 그 책을 안 샀어요 살려다가 유명한 분이 쓰신 책인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뭐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게 내가 기도하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을 후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후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물론 좋은 뜻이 좋은 말이 많이 써 있겠죠 그 책 안에 프린시플리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만 생각하죠 내 뭐 그 있잖아요 그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나 장사 잘 되는 거 자식 있는 사람은 내 자식 잘 되는 거 대학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놈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는 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무슨 기도하죠?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작전기도 그 다음에 단식기도까지 들어가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날 지기든지 내 뜻을 이루어주시든지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서 오너라 그러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딱 보고 누구냐 뭐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듣죠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왕이구나 금방 알아들었죠 그리고서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뭐를 했어요? 이러면서 그냥 그분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린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내가 드렸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왜 자꾸 기운이 빠지고 신앙 생활하면서 왜 자꾸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할까 찬양은 많이 해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데 맨날 하는 게 그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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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후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게 무슨 뭐 그냥 먹고 살자는 건데요 자식 잘 되라는 건데요 그게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러면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자체가 누구의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뭐 잘 된 일 아니라 무슨 뭐 세계 평화라도 그 일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세계 평화 아니라 무슨 뭐 비핵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어디가 있으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된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 나 그런 우상 없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끼어듭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기도하면 이런 거 있죠 뭐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해라 그러니까 예 아멘 그리고서는 받은 줄로 알았다 가만히 있어요 내가 집을 받으면 그 집을 어떤 커튼을 넣을까 빨간 커튼을 넣을까 받은 줄 알라고 그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은다 그랬으니까 나 낫어 나 낫어 뭐 이런다든지 뭐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걸 뭐 클레임하래 낫다 그래요 그게 다 그 뒤에 모티브가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후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받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누가 내가 그 위에 뜨고 올라가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그럼 목사님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내가 원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아멘 비전도 있고 어? 다 꿈도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싶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뭐 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나는요 착착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이거 하고 싶어요 있어야지 그럼 나는 거길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정말 하고 싶어요 아주 정말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 안 할 마음도 있습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못 가도 괜찮아요 연세대학 가면 좋죠 뭐 연세대학 아니면 고려대학도 괜찮고요 고려대학 아니면 뭐 하여튼 뭐 반석 뭐 하여튼 뭐 괜찮아요 아무데나 왜 하나님이 어련히 나를 위해서 해 주실까 내가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이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는 건 그냥 가자 게임이나 하자 그냥 뭐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 또 안 되죠 그 꿈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 데리고 가서 내 왕을 다 때려잡아 죽였대 아멘 그 정도의 패기는 있어야죠 아멘 진짜 그 정도의 아이고 그 내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어? 응? 어 그러고서는 나중에 이제 상술이 남은 밑에서 3명하고 이제 흥정하죠 50명, 40명, 30명 그건 그 다음이었는데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저놈이 이뻐라 아브라함은 딱 보자마자 어? 금방 알았어요 알았다는 뜻은 그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치? 우린 다 찢어진 눈은 다 있기는 있는데 이놈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몰라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딱 보고 아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교회와 교회와서 죄송합니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난 진짜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제가 난 요즘 어느 교회에 얘기 나오면 막 정신이 없어요 어느 놈은 뭐 세습을 했다더라 어? 어느 놈은 왜 했냐 이놈아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어? 그게 그냥 우상이 돼버린 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뭐고 그거 하지 말라고 또 맨날 그것만 하는 사람은 뭐고 그것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교회가 그냥 그냥 그걸 개독교라고 그러겠지? 사람들이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저쪽도 교회가 한 놈 뭐고 안 한 놈 뭐고 양쪽 다 저거 떼잡아서 다 그냥 쓸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게 참 이상해 그러니까 영안이 떼었다면 이거 그냥 치우자 그래 그래 네가 이겼다고 치자 내가 쳤다고 치자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만약에 정말 우리가 깨어있으면 그 영안이 딱 띠어있으면 어? 이분은 하나님 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그냥 딱 들어오면 아! 그게 있는데 무릎을 딱 끄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얼마나 좋겠어 과연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정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를 집에 그게 그냥 매일같이 뱅뱅 도는 사람 도는 사람 누가 뭐 했다 그러면 그럼 그게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 뭐 거기서 따지고 그래요 자기는 신앙사를 잘하면 되잖아 또 뭐 그런 걸 또 해 어? 그냥 뭐 하여튼 난 양쪽 다 싫어 싸우는 사람은 난 다 싫어 떼잡아서 싫어 뭐 저리 다 싫어 지금 우리가 그거 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하면 안 되죠 그게 그냥 우상이 돼버려요 그럼 맨날 또 뭐 요즘도 뭐 난리예요 이제 그냥 둘 다 다 그냥 그냥 난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디에 싹 묻었으면 좋겠어 양쪽 다 딴 거 하자 딴 거 하자 좋은 거 하자 이러면 얼마 줘요? 근데 그 눈은 그 눈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금방 아는 것 같아 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찍소리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십분의 일을 드려야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은 굿바이 그리고 자기의 일을 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해서 안 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거기도 만족하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거는 또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 하셨구나 뭘로 노도 되고 예수도 되고 레이로도 되고 배로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걸 위해서 지금 멸기세대경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멸기세대경은 인간의 줄거리를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스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도 인간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배를 해놓으시고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스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 멸기세대경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내 인생은 내가 다 모른다 아멘 누구만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는 오늘을 살면 그만이다 아멘 얼마나 줘요 그러면 밤에 잠도 잘 오고 곰새끼 꼬고 아이고 곰새끼 나쁜새끼 맨날 이러고 있으면 무슨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내 인생을 내어맡기고 산다는 거죠 나는 정말 내일 하나님이 오실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열심히 살고 정말 깨어있어서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아멘 인생을 이렇게 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잠깐만 고삐를 낮추면 저절로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솟아올라요 몰카락 몰카락 솟아올라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냥 단칼에 배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꼭 찾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좋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 미얀마의 땅을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곽 곽 집사님이 참 하여튼 하나님 희한한 사람을 보내주셨어 우리에게 희한한 12억에 나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밀리언이야 그거를 얼마에 샀냐면 70밀리언에 샀어 그러니까 120불에 나온 걸 70불에 샀다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 니네 그럴 수 있어? 우린 그저 이러죠 10%만 꺾어주세요 그냥 한 80일 80일 안 됩니다 거기까지 70일 겁니까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10분 이다 전화 왔어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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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샀습니다 땅이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오도파이 타고 갔던 그 땅이에요 오도파이 타는 평지 평지고 이렇게 정글같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네모나클 이렇게 딱 이레이커가 조금 넘는 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음 다음 주에 우리 토요일날 만나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을 건지 곽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미얀마에 있는 집을 한 백여 채를 사진 찍어서 보낼 거래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보자 요 놈이 좋게 하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진짜 그 저게 이렇게 뭐랑 뭐랑 뭐라 그렇지만 그것이 꿈일지언정 우리의 우상은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 해가지고 집도 짓고 이제 다 살고 이제 애만 받으면 되는 그 전날 정부에서 나와서 못한다 그럼 어떡하죠 그럼 뭐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하고 싶어요 근데 안됐다 그럼 어떡해 말썽 누구지 줘봐야지 아멘 이러면 안되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뭐 이러면 안돼요 왜 그러면 하늘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반대하고 나선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안되죠 그냥 그럼 간단해요 미얀마가 안되면 다른 나라 가서 하지 하고 또 하면 돼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면 돼요 아니면 뭐 하여튼 뭐가 나든지 그렇지만 그 일 자체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야만 되게 할 수 있을까 돌아가면서 단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열려서 하실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생각의 뒤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그 얘기는 하지마 그 얘기하면 막 돌아버려요 난 이제 지쳤어요 뭐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겠다라는 소리는 그 일이 하나님보다 중요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안 컸으면 까질 거 안됐으면 할 수 없는 거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걸 쓱 밑에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뽀록 난 거지 이제 아틀덕 난 거지 네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의 우상이었지 그거 당연하죠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도 생각을 한다 아멘 그럼 만약에 이럴 때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실패를 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따라갈래요 이제 로또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 따라갈래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흔히 하는 실수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고요 누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그걸 보고 대박이 났다고 그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 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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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여 대박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 이루어지죠 그러면 나는 대박이 나는 거지 아멘 나도 한번 책을 쓸까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책이 아니지 그냥 한 페이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블랭크 마지막에 1200페이지 뒤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될 때 할렐루야 탁짐은 막 백만부가 팔리지 그래서 나는 책을 못 파는 것 같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멜기세대기 여기 나왔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 나머지는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멜기세대기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 틀려요 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상상의 날개를 다 피는 것 같아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고 느꼈다 그거를 보고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다 누가 영의 눈에 띄어지느냐?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 영의 눈이 띄어지겠지 아멘 그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방에 백불짜리 위조지폐 있는 거 있죠? 아시죠? 백불짜리 위조지폐 내가 처음 해봐서 아무도 모르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주니까 금방 알더라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짜네요 그래요 왜? 아침 돈만 버니 하루 종일 돈만 버니까 그렇죠? 무슨 돈만? 진짜 돈만 버니까 가짜돈 금방 나와요 나는 돈을 못 버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막 쳐다보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자 아멘 아멘 그 대신 내가 해야 될 거는 하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우리 한 1분 정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오늘 들은 말씀 할 생각하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멜기드 세대기라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분을 알고 하나님의 드려야 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도 그런 영웅적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고 꿈꾸고 다 좋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무엇보다도 내 그 무슨 꿈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내가 해야 될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몇 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꾸어 왔던 조그마한 우리들의 꿈이 한 발자국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하십시오 , ,, , , , ,, , , ,, ,, ,, ,, ,, ,, ,, ,, ,,,